자동차의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는 주유소를 방문합니다 휘발유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가득이요 그런데 혹시 기름이 어떻게 자동차를 움직이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HD 현대 오일뱅크 기름이다 여러분 1리터 1리터가 HD 현대 오일뱅크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모두 알았나? 예 대장 준비된 위치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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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왜 그래? 차가 너무 잘 나가 기분타진 전진 전진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꽉 잡아 급제동이야 코너링이야 공사가 좀 있네 친구야 왜? 나 연소되나봐 안 돼 안 돼 안 돼 고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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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자막 현대 오일뱅크인가? 덤벼라! 경쟁사 기름입니다. 대장 어떡하죠? 우리는! HD 현대 오일뱅크 기름이다! 우리는! 물러나지 않는 우리가 양보하자 응 물러나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양보했거든 어느덧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일이 덕분이군 자 대장 대장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 대장 사사로운 감정은 버려 사사로운 감정은 버려 위치로 위치로 위치로! 위치로운 감정은 버려 위치로운 감정은 버려 위치로운 감정은 버려 위치로운 감정은 느껴져 그리고 손을 말씀합니다 위치로운 감정은 버려 위치한 감정을 군룩 유치로운 감정은 버려 대장 준비된 위치로! 위치야! 출발! HD 현대 오일뱅크라는 자부심 하나로 고객님과 고객님의 차를 위해 진심을 다하는 기름이 있습니다. 진심을 주요합니다. HD 현대 우리 이것도 밀어?